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토픽으로 병의원 개원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병의원 개원은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운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순서를 보시면 병의원 개원을 시작하실 때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을 하고 그리고 지급계좌 신고를 하는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관할 보건소 의학과에 이렇게 우리가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관할 보건소 의학과에 가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이라는 사이트가 한 2년여 전부터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옆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처리기관은 세무서 민원실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청이 다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전국 세무관서에서 발급이 다 가능하지만 그 사업자 등록을 처리하는 부서는 관할 세무서의 개인 납세가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신청서를 한번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 사본이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될지 또 상세히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해서 필증도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용카드 단말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빨리 해야 되냐면 그 뭐 어떤 카드사 우리나라에 뭐 한 8, 9개 정도의 카드사가 있는데 각 카드사에 이제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기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2,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개원을 하려고 하면은 개원 전에 최소한 3일 전쯤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이제 각 카드사에 우리가 가맹점으로 다 안전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계좌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급계좌 신고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이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또 별도를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 또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또 별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 이제 업무가 각각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행정 업무의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죠. 근데 이제 2년여 전부터 이제 행정 업무가 일어나가 되면서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이제 접수가 이제 수리가 되면은 이 그 해당 그 행정관서에서 이제 심사평가원으로 의료기관 신고 필증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로 이제는 신고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서 이제 그 공단에서 받은 그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보고서는 요양기관 코드를 부여를 해주게 되고요. 요양기관 코드가 부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원장님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지급계좌 신고만 해주시면 돼요. 지급계좌 신고는 우리가 이제 보험급여를 청구를 할 때 공단에서 받을 돈 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을 이제 요 지급계좌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간편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서면으로 이렇게 그 요양기관 그 통보서를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지급계좌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웬만하면 지급계좌 신고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의병연의 그 행정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